바리프렌즈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,060억 원, 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1%, 146% 증가한 것인데,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. 실적 성장은 헬스케어 로봇 제품군이 이끌었습니다. 전체 매출의 62%가량에 해당하며, 국내 전체 마사지 체어 시장에서도 지난해 기준 약 20%를 차지했습니다. 또한 바디프렌즈는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마사지 소파, 마사지 베드 등 새로운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도 추진 중입니다.